유정은? 아아악! 왜 그러세요! 왜 이러세요? 한 명이면 말도 안 해. 동시에 여덟 명? 그러는데 니가 인간이야. 쿵남정음이라고! 연애 칼럼 있어요. 쿵남정음이라고 완전 유명한 거야. 이런 연애 전문가랑 쪼이내서 뼈들한테 특강도 하고 코칭도 하고. 제가 결혼정보에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. 오마이갓! 석가란에 싹 다 처리해. 전설의 연애 고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저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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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 갑질! 수수하면서도 건강미 넘치는 여자가 좋아요. 편안한 동네 친구 같은. 지금 그 사랑이 아무래도 시험대에 좀 올라야 될 것 같은데.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죠.